오늘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조 소장님의 픽 5가지입니다. 카카오, CJ대한통운, 휴젤, KB금융, SM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5가지 종목은 워딩머트리얼즈, LG전자, WI, 동화소시오홀딩스, 세화 PNC 이렇게 5가지입니다. 10가지 종목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이 5개, 5개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고, 내가 이 종목 더 알고 싶다,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뒀던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반영을 해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하시면서 함께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종목, 카카오입니다. 차용주 소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카카오를 좀 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띄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조심 해주세요. 조심조심 건드리겠는데, 일단 카카오가 최근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카카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15만 원을 드디어 터치를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드디어 카카오뱅크의 기업 공개를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카카오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때, 카카오가 움직일 때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이런 것들의 첫 번째는 손보사,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드디어 자회사단에 있는 IPO에 대한 신고서 제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멘텀이 된다는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시중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어떤 화살을 당기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2분기 실적이 밸류에이션을 부합하는 실적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높은 밸류다라는 그런 부담감에서 다소 자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는 숙제를 또 안았다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2분기에 성장했었던 성장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구도가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로 경쟁 구도가 나왔을 때 이익이 꺾이게 된다면 주가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카카오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오늘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엄청나게 불을 뿜고 있는데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익 성장성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차영수 소장님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하는 동안 중국 쪽에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약부합권에서 0.14%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강부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과 최근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항상 엇갈리면서 출발하죠. 오늘도 그런 양상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워닝머트리얼즈 가져왔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워닝머트리얼즈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는데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특수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이나 랜드플러시 등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특수 가스를 판매하는데 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삼성전자 매출향이 60%가 넘어가면서 안정적인 대형 매출처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주가는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반도체 중에 디램은 미세화가 되고 있고 랜드가 72단, 96단, 128단으로 계속 계속 고단화가 되고 있는데 이 고단화가 되면 될수록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 특수 가스가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 128단 비중이 10%에 불과했다면 30% 정도를 올해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 계속 고단화되고 미세화되면 될수록 특수 가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 워닝머티리즈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소 관련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닝머티리즈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수소 테마로도 부각될 수 있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워닝머티리얼즈를 김상훈 대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수 가스와 관련된 수에 앞으로 반도체가 더 미세화되는 공정이 필요하면 그때는 특수 가스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워닝머티리얼즈를 지금 살펴보자, 미리미리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수소 테마와도 또 엮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3% 넘게 상승하고 있네요.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CG 대한통운입니다. CG 대한통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택배 부분의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택배 단가를 한 차례 인상한 이후에 택배 노동자분들께서 파업한 이후에 또 한 차례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택배 단가가 인상이 되면 물론 노동자분과 이런 것들을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규모의 경제를 따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CG 대한통운이 가장 큰 수세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우체국 택배가 소포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 두 사업부가 있는데요. 우정 사업본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체국이라는 데가 있고 우체국 택배라는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약 3천여 명의 노동자분이 계신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어떤 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택배 사업부를 전환하겠다라고 된다면 지금 점유율 약 한 7, 8% 정도 나타내고 있는 우체국 택배에 대한 물량을 CG 대한통운이 흡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CG 대한통운이 추가적인 상승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약 8천여 명의 분류 인력을 또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택배당가 인상과 맞물리면서 어떻게 기업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관건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시장 사업자 1위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사업 구조로 보게 된다면 CG 대한통운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택배와 관련돼서 택배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을 잘 살펴보자. 우체국에서 만약에 택배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 CJ 대한통운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상훈 대표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뭐죠? 네 LG전자 가져왔습니다. LG전자요? 네. 제가 원래 사실 대형주는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큰 종목을 가져오셨네요. 횡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한 번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단 대형주고 가전제품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던 모바일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기업 가치를 좀 훼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훼손해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OLED TV 판매량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한 100%가량 성장한 400만대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OLED TV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만큼 조금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년도에 이제 여름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나갔어요. 되게 여름이 왔었나 싶을 정도로 좀 빨리 지나갔는데 에어컨 판매량이 그렇기 때문에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 판매량이 이번 연도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미국 주택시장이 요즘 굉장히 호조입니다. 지금 전망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가전 수요도 LG전자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끌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LG전자가 이전에 모멘텀을 받고 올라갔을 때가 이제 마그나와 이제 합작을 하면서 아프리카 이슈가 이제 부각됐을 때인데 자동차 전장 사업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고 GM, BMW, 포드를 고객사로 둔 마그나의 합작이 7월 중에 이제 있습니다. 7월 중에 있고 실적 발표도 7월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행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라고 생각하면 7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주 중에 LG전자 최근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었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차경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시장에서 이슈를 나타내고 있는 휴젤에 대한 부분들 휴젤입니다. 휴젤 같은 경우 신세계 그룹에서 인수한다라는 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휴젤 같은 경우 국내에 있어서 보톡스 이런 어떤 시장에 있어서 1위를 나타내죠. 글로벌 점유율은 오히려 메디톡스가 높습니다만 국내에서는 휴젤이 현재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플란트와 다른 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술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지만 휴젤 같은 경우는 요청하면 시술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메디톡스냐 휴젤이냐는 걸 결정할 수 있는데 휴젤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신세계가 현재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 휴젤 인수를 통해서 현재 의료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바르는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주름 개선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혹하시죠?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앞으로 시장은 의료화되는 화장품 시장이 넓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유통 부분에 있어서 강자인 신세계가 이런 것들을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기저효과를 좀 노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아무래도 미용 시장이 크게 개화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시장들, 이와 관련된 주식들의 움직임들이 고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접근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제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마 주름 때문에 보톡스를 아직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혹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 김상훈 대표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 이번에 민영물사조님이나 셀리님이 유튜브에 지금 역시 삼성 제품보다는 LG 제품이 가전제품이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LG는 가전이죠. 다음 종목도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WI 가졌습니다. WI요. WI 기업 계열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 검사 장비 및 반도체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들여다보면 라이선싱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캐릭터 사업, 엔터테인먼트, 이스포츠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식을 좀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 요즘 바로 이슈가 되고 있는 크래프톤 상장, IPO 관련 얼마 안 남았다는 점입니다. 대성 창투, TS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 같은 이런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검색을 하면 나오는 주식들이 대표적인 세 가지 종목인데 이 중 숨겨져 있는 주식들이 있죠. 어떤 계약을 하거나 어떤 이슈들이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WI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0월쯤에 크래프톤이랑 지적재산권 IP 라이선스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곧 관련 상품도 출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원래는 카카오 프렌즈나 방탄소년단을 전문으로 해서 캐릭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롤이나 배그 같은 이런 게임들에 계약을 하면서 점점 영향력을 좀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도 양호한데 이제 어제 CB 관련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조금 살짝 급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전환 단가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좀 걱정할 만한 수준의 그런 CB 발행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표이사 장례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장례 매수가 한 1500원 이상에서의 그런 단가가 있었고 한 8억 정도 가량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이사의 그런 장례 매수 시그널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WI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 상장과 연관되어서 WI를 주목해보자 라고 김상훈 대표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다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예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KB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은행주들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제 이제 은행주들이 오전에 좋다가 오후에 반짝 밀리는 그리고 오늘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금리 인상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죠. 2023년 빨라야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테이퍼링도 내년 정도 돼야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금융주를 맞물려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리 땡겨온다 하더라도 2, 3년 뒤에 것을 벌써 땡겨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KB금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회사단에 대한 이익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대 마진이 지금 현재 50%대까지 축소됐고요. 보험이라든지 증권회사 이런 쪽들의 이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비은행권 수익이 커져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예대 마진 그리고 금리 인상의 수혜지로서 금융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일단 일반 회사로서의 인식들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듭 제가 은행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불편성이죠. 불편성 때문에 비용을 많이 줄여놨다는 겁니다. 저도 이 방송국에 오면서 보였을 때 종로 한복판에 있었던 은행이 상징적인 자리였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런 목 좋은 자리에서 점포를 빼기 시작했다는 것은 비용의 감소이기 때문에 이익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주 중에 KB금융을 함께 자세하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동아 소시올홀딩스를 가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아 소시올홀딩스는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최근 이제 mRNA 백신 관련주로 엮여서 큰 폭으로 오른 이제 ST팜의 지분을 이제 지분율 한 32% 약 6천억 정도 되고요. 동아 ST라고 해서 이제 의약품 기업이죠. 이제 지분율 한 23% 정도로 약 1700억 정도 지분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장사 지분가치로만 해도 7700억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다 이제 비상장된 자회사의 가치를 조금 밸류에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동아 제약이 이제 한 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약 400억 이상 그러니까 19년, 20년 약 평균 이제 420억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대형 바이오업체의 PER를 좀 적용시켜 보면 한 5천억에서 7천억 많이 받으면 이제 7천억까지 동아 소시오가 이제 받아야 할 가치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력이 있어 보이고 앞으로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주들에게도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이제 연기금의 그런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좀 연속으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동아 소시오 홀딩스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8가지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SM을 가지고 오셨는데 또 유튜브에 댓글로 제이드민 님이 차용주 소장님 SM 같은 경우에 5월부터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아직도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목표가를 정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이브 말씀드릴 때 SM도 말씀드렸는데 에스파라는 그룹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아직 시대에 뒤떨어지시는군요. 에스파가 현재 지금 국내 차트 1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랑도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는 게 가상의 걸그룹과 같이 그렇게 공연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특히 온오프라인이 시대에는 없어졌다. 제가 하이브 말씀드렸을 때도 온라인 공연에 있어서도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온오프라인에 대한 구분이 없어졌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없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서 종합 플랫폼까지 넘볼 수 있는 현재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엔터 회사들도 종합 플랫폼이 되면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차트가 현재 우상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꺾일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SM이었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플랫폼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하이브에 이어서 SM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셨고요. 이제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세화 PNC 가져왔습니다. 세화 PNC는 연무제 및 헤어케어 전문 업체로 올리브영이나 온라인 헤어체널을 통해서 높은 판매율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화장품 업체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25%, 영업이익 907%, 단기순이익 595% 이런 식으로 2배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했거든요. 순이익 자체가 상장 시점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주가는 아직 상장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한한령 해제가 얼마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진핑 방안 이슈가 있고 그리고 오늘부터 제2강군제라고 해서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열리는데 이거에 대한 수혜를 또 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좀 마침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떨어지길 원합니다. 올라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종목 세화 PNC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떨어질 때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를 해보는 찬스도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차트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된 10가지 종목도 빠르게 제가 약간 오늘 피크를 올려서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 10가지 종목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